마태복음 4장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중심으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속해지진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 마지막절 17절이 되겠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가장 큰 압축된 주제는 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실레이야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는 세례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에서 먼저 설교했던 내용이죠 우리 앞에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세례요한의 메시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일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주제는 천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바실레이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을 열도록 하죠 마태복음은 아시는 대로 마태라는 기자가 썼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유독 강조를 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여 기록하는데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설교하셨고 준비하셨고 강조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2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다음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여기에서도 무슨 복음이라고 쓰시겠죠? 천국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또 볼까요? 이 4장이 마쳐진 다음에 5장이 등장을 하는데 5장부터는 여러분 그 유명한 산위에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의 전체 툴도 무슨 얘기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건가 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장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우리 모니터 앞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네 여기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대요?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독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건 뭐 여러분 볼 것도 없이 6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을 넘어서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인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도 무슨 개념이 등장을 했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다 같은 표현인데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천국에 관한 마태 기자의 기록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라고 잘 알고 계시죠?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런 비유들로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마태는 유독 무엇에 집중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는가를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알았어요 마태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시선을 좁혀 있구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본문을 좀 띄워놓고 설명을 듣고 나서 본문을 좀 읽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강조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 이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은 어디서 온 걸까 구약성경에서 온 겁니다 이미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러분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땅의 나라들은 저마다 왕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왜 그냥 하나님이 이래도 될 텐데 하나님 앞에다가 어디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를 담고 있는가 하면 장소적 개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소적 개념 그러니까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독 강조한 것도 사실은 장소적 개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대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조금 지나가십시다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나라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절대 국가인 것 같아도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로마가 천년의 역사를 구가하면서 세계를 재패하면서 로마의 엠파이어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역사가들도 그런데 몰락해 버리고 쇠락해 버립니다 지금 세계를 쥐락 피락하는 나라도 소위 쥐투라고 그러죠 미국과 중국 이 양대축이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의 툴을 리더를 해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제공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은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출신인지 아시죠 포로 출신이에요 유배되어 끌려온 포로 출신이에요 조국은 황폐되었고 잃어버렸어요 이 지상 나라의 생리는 그래요 한 나라가 주권을 잡으면 한 나라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 빼앗기고 처참해지고 언제나 이 땅의 나라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나라의 평화는 무기가 물리적인 힘이 유지해 주는 평화예요 그래서 아이러니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준비한다 전쟁을 준비한다 그게 이 땅의 나라들에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권도 빼앗기지 않는 나라요 도리여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불이한 나라를 끝장낼 나라이요 영원히 세워질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앞으로 강조하실 나라가 바로 이런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나라 하면 지금까지 어떤 이해에 갇혀있냐면 주권, 통치 그런데 유독 아까 다니엘서 2장에서 제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 하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장소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공간이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하늘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대조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이 땅의 나라 땅의 나라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세요 이 땅의 나라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일부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나라입니까? 힘이 지배하는 나라 한 나라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는 무참하게 상실을 가져오고 패배를 가져오고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이 지상에 펼쳐져 있는 지상 나라의 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의 질서와 그런 나라의 기초와 그런 나라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제자들과 공동체와 만들고 싶고 꿈꾸고 싶었던 나라는 유대인들이 꿈꾸던 나라 유대인들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율법으로 세워지는 나라 로마의 무력을 뒤집어 엎고 어떤 방식으로? 무력의 방식으로 맞서고 뒤집어 엎고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피를 흘리며 정복하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을 유대인들은 꿈꾸고 있었고 그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타 이방 나라들도 그런 나라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와 반대되는 땅의 나라의 생리요 질서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서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일부러 장소적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늘의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 내가 아버지의 분부를 받아 꿈꾸고 싶은 나라는 그런 땅의 질서와 땅의 가치와 땅의 원리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땅과 대조되는 나라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겪으며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소식을 들으면서 이 땅의 피조물의 세계의 한계를 우리가 매우 무기력한 상태에서 절실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손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던 우리가 이런 형태의 예배로 바뀌게 될 줄이야 저도 상상을 못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1, 2부 때 들으니까 너무너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그리워서 몇몇 청년들은 다 물론 마스크다 하고 가정에 모여서 TV 앞에서 모니터를 열어놓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 앉아서 서로가 맨락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빨리 이런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절실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땅의 원리, 질서, 가치는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네가 불행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면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박탈을 겪어야 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지만은 그런 땅의 가치와 땅의 원리와 땅의 질서대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와 가치가 만들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높고 숭고한 맥락의 배경 속에서 제자를 부른다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누구라? 어부라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고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또 우리 본당의 교육자님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 워낙 우리가 많이 익숙한 본문이니까 더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꿈꾸고 만들고 싶었던 나라도 예수님이 창안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 속에 꿈꾸게 했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고 완성하시고 싶었던 것이 진정한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의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불러요 그런데 이들은 직업이 어부예요 우리는 저도 그런 선입관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어부라고 하면 은근히 끼니도 떼우기 어려운 가난한 어떤 막연한 그런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보검소를 조심스럽게 조밀하게 비교해 보면 이 어부들은 집안에 배도 여러 척에다가 일꾼들을 고용해서 어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 전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 정도 규모면 사실 그렇게 끼니도 어려운 가난한 어부들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일부러 제가 왜 하냐면 이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렇게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름 포기가 그것도 어려운 무언가 일상을 내려놓는 포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를 때 뭘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할 말씀이 아니라는 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본을 한번 찾아 떠나보십시다 우리 에레미야설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 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기서 좀 끊고 갑시다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것은 뭐예요? 가난한 땅으로의 회복을 전제한 겁니다 맞죠? 포로에서 귀환을 예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차원이 또 바뀌어요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상과 모든 언덕과 바이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포로로 붙들려갔던 자기의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을 전제했어요 소망이 기초예요 그런데 그 보금의 메시지에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6절을 보니까 그 심판을 15절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뭐를 불러다가 오부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과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을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사용한 심판의 의도와 방식을 오부로 이용했어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오부는 뭐의 상징입니까? 심판의 도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상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다음 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이건 축복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포로로 붙들려간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 회복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부를 동원해서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부가 뭐의 도구요 뭐의 상징으로 표현됐나요 심판의 도구요 심판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단 말이에요 아모스 4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가 우리 모니터 앞에 앉아계신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런 자들에게는 주여호와께서 자기의 고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뭐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예요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에서도 오브 낚시 전부 이 개념들을 무슨 설명을 할 때 사용했습니까 심판 이게 구약의 원형의 메시지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오브가 되게 왔다는 말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살려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살려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심판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까 용서와 회복과 구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오브 낚시 전부 무슨 모두예요 심판의 모두예요 그리고 그 심판 아래 우리는 다 죽어맞당한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죽어맞당한 생명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살려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오브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에게로 부른받은 이유이며 소명의 근거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성령과 불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죽었을 그 심판을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죄 씻음의 상징인 세례를 세례요한에게 영적인 퍼포먼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저주 아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로서 어부를 사용하시고 낚시를 사용했지만 이 땅에 생명의 어부로 오신 예수님은 지혜자를 부르셔서 꿈꾸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려내고 사람을 건져내고 세상을 고쳐내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뭘 하셨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건 도무지 유대인들이 꿈꾸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지상나라의 주권자들이 꿈꾸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누구마저도 이 행적을 통해 오해하셨습니까 세례유암마저도 헷갈렸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도모하고 우리가 꿈꾸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닌데 왜 저분은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데 왜 저러고 다닐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보십시다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평평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땅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담아진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 함께 부른받은 교육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때에 이 꿈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